여기 있어요. 네. 네.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. 여기 지금 정보가 수천 개가 올라가 있는데. 제가 울린 정보는 그중은 몇 개 불과하고. 여기서. 선생님들께서 워낙 많은 정보를 올려주셨어요. 심지어는. 예. 정말 자질거려한 건 뭐. 3월 2일 3월 달 되면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사진 걷는 일이에요. 저 아직 경험 못하지만 사진 걷다가 저 와중에 그냥 한 줄은이 꼭 안 나는데. 그 놈은 그냥 내가 니가 시트에 놔두는 대화체에 끌고 가서. 내 돈 주고 찍으라 그러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올려주신 거예요. 왜 그렇게 고생하냐. 그냥 자동카만 몇천 원 주고 가서 교실에서 벽에 닿아요. 그래갖고 현상스러우면 찍어버려. 그래서 어우 왜 이렇게 춥다. 그러더니 그 다음 날짜로 어느 선생님이 두 명 두 명 찍는데요. 두 명 마련 쳐놓고 찍었다고. 그러더니 맨 끝에 가서 최종판. 저는 세 명 찍습니다. 딱딱 붙이고 마련히 붙여놓고 세 명 찍으면 열 몇백만 찍으면. 그래갖고 그냥 현상에서 잘라서 벗어서 쓰면 된다. 하 기가 막히다. 그리고 학급 인형들은. 이거는 거창한 뭐 학급 인형의 대.